어? 뭐하세요 또? 저거 뭐야? 뭐해요? 뭐하는 거예요? 삭바느질 하세요? 뭐하는 거예요 지금? 어머! 저거 왜 하는 거예요? 십자수 아니야? 십자수? 아 반에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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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거 이제 십자수 학원이 나오나요? 이 분은 뭐하는.. 뭐하는 사람이지 이 사람? 로봇 아니야 로봇? AI 아니야 10명 있는 거예요 너 13명이지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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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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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요 아.. women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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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넉 슈아와의 스케줄은? 지금 정리하고, 그가 나오지 않고 기다려주세요. 그가 빨리 정리하지 않으면 여러가지 유의하고 있어서 스케줄이 줄어들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. 알겠습니다. 그럼... 진짜 맛있겠다. 그 와중에 신발에다 얘기해 계속 십자서 하고 있어. 옆집 이웃사촌인 누나가 얼마 전에 출산을 해서 아무런 성의를 보여주지 않는 것도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서 뭐가 있을까 하다가 사실 제가 어렸을 적에 식자 수술을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그때 추억과 그때 장기를 살려서 선물을 직접 준비를 해볼까 해서 준비했습니다 옆집 누나요? 옆집 누나 예 옆집 누나 핑크 대박이다 진짜 블랙핑크 인 요 에이아앤 제가 핑크색 시를 보면서 갑자기 블랙핑크 생각나는 거 같아요 블랙핑크 인 요이 아 진짜 연예진이 넘친다 할 줄 틈이 없겠다 이렇게 있으면 그니까 오 깜짝이야 집 자사하고는 못 내겠다 손 잘린 줄 알았어요 저 정도는 리액션이면 손 잘린 줄 알았어요 눈이 좋아지고 손 잘린 줄 알았어요 손 잘린 줄 알았어요